안녕하세요 클라우디아입니다. 오늘은 김영화 작가의 작품 인생의 원점 준비했습니다. 작품 속으로 바로 들어가시죠.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힘든 순간을 겪을 때마다 서진은 돌아가고 싶었다. 인생의 원점, 자신이 떠나온 곳, 사람들이 흔히 고향이라 말하는 어떤 장소로, 그가 누구인지 모두가 아는 곳으로.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지점이 어디인지 알 수 없었다. 그는 떠돌이 인생을 살았다. 어려서는 부모를 따라 전국을 돌아다녔고, 커서도 한 곳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여기저기 옮겨다녔다. 사람에게도 비슷해 묵은 관계라고는 없었다. 오래전에 본 어떤 영화에서 인생이 망가진 주인공이 나 돌아갈래 라고 외칠 때 서진은 그에게 동정심이 생기기는 커녕 가벼운 짤도가 잃었다. 돌아갈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 그것은 그가 영원히 갖지 못할 값진 성취처럼 보였다. 그런 성취가 누군가에겐 기본으로 주어지고, 자신 같은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가질 수 없는 것이라니, 참으로 불공평하지 않은가. 너를 안 만났으면 좋았을걸. 행복감의 토르를 후회처럼 말하는 능력이 이나에게는 있었다. 그럴 때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면 마치 과분한 행운을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어서 서진은 늘 헷갈리곤 했다.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서는 여긴 안 왔어야 하는데 라고 말하고 서진이 왜냐고 물으면 지나간 날들이 더 끔찍하게 느껴지니까 라고 답하는 사람이었다. 관계에 대한 불안이 심한 서진으로서는 그녀의 후회하는 듯한 말투와 행복한 표정 사이의 불일치가 더 달콤했다. 그 달콤함을 더 만끽하고 싶어 서진은 어떤 대답이 나올지 짐작하면서도 이렇게 묶어냈다. 나만 난 거 후회하니? 이나는 검지로 술잔의 테두리를 만지며 말했다. 후회해. 너를 안 만났다면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도 몰랐을 거고 다들 살듯이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의 정답이라고 생각했을 거고 다 참았을 거고 참다가 그냥 죽었을 거고 그럼 별로 억울할 것도 없었을 거고 서진은 이나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난 후회 안 해. 너를 다시 만나기 전까지의 삶은 잘 생각이 안 나는 간밤의 꿈 같아. 한밤중에 무슨 꿈을 꾸었든 아침에는 전날 밤에 잠든 곳에서 눈을 뜨잖아. 나도 너처럼 생각할 수 있다면 좋겠어. 네가 내 원점이야. 무슨 소리야? 그냥 그런 게 있어. 내가 널 찾던 거야. 둘은 초등학교 5학년 때 같은 반이었다. 그들은 같은 날 전학을 왔다. 학교가 파하고 군인 자녀들을 위해 사단이 준비한 통학버스에 올라 둘은 군인 가족답게 인사를 했다. 우리 아빠는 군수참모야. 우리 아빠는 작전참모. 아버지들의 계급도 중력으로 같았다. 버스는 농가밭들 지나 군인 가족용 관사촌에 아이들을 내려놓았다. 인하가 먼저 자기 집으로 들어가면서 무심하게 안녕 내일 또 보자 라고 인사를 했는데 서진은 난생 처음으로 설린다는 게 무엇인지를 알았다. 마음이라는 뒤직한 크림을 주걱으로 깊게 휘젓는 느낌이었다. 둘은 학교에서는 별다른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학교에서는 여자아이들은 여자아이들끼리 남자아이들은 남자아이들끼리만 어울렸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일단 학교하고 관사로 오면 시간이 많았다. 학원도 없고 텔레비전도 잘 나오지 않는 전방의 오지에서 둘은 자신들이 읽은 몇 안 되는 책 이야기를 자주 했다. 둘에게는 같은 출판사에서 나온 위인전 전집이 있었는데 아는 어른이라고는 부모와 선생님밖에 없던 그들의 좁은 세계에서 주로 서양 사람으로 구성된 위인들이 자연스럽게 둘이 역할 모델이 되었다. 서진은 나폴레온같이 정봉격이 강한 시골 출신이 인물에게 끌렸던 반면 이나는 귀리부인이나 나이팅겔처럼 과학이나 의학 쪽에서 성취를 한 여성들을 좋아했다. 나폴레온은 사람을 너무 많이 죽였잖아. 이나이 딴지 서진도 지지 않았다. 귀리부인이 없었다면 원자폭탄도 못 만들었을 거야. 사람을 많이 죽이면 위인이 되는가 봐. 난 모차르트도 좋아. 천재잖아. 베토벤이 더 대단해. 귀가 멀었는데도 그걸 극복했잖아. 참으로 어린이다운 대화들이었지만 서진은 이나와 이야기하는 순간들이 좋았다. 서진은 먼 훗날 위인이 된 자기 모습을 그려보았고 그렇게 된다면 이나가 자기를 자랑스러워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입 밖에 내어 말하지는 않았다. 봄은 곧 여름이 되었고 여름은 곧 가을이 되었다. 겨울이 오자 관사촌에는 진급과 인사이동에 대한 소문들이 돌기 시작했다. 작전 참모였던 이나의 아버지가 참모들 중에 제일 먼저 대령으로 진급함과 동시에 육군봄으로 발령이 났다. 서진의 아버지는 진급은 못하고 후방으로 배치되었다. 서진은 한 달 넘게 조립한 스페인 범선을 이나에게 작은 선물로 주었다. 대항해시대 범선의 온갖 주각들을 하나하나 핀셋으로 집어 본드로 붙여 그럴듯한 모양으로 완성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앙정맞은 노와 대포 돛대에 올라 만원경으로 앞을 살피는 선원의 모형까지 있었다. 네가 준비했잖아. 그거 아직 돼 있다? 둘은 그로부터 20여 년 후 신도시 아파트 단지 근처의 호수가에서 우연히 마주쳤다. 서진은 달리기를 하고 있었고 이나는 벤치에 앉아 작지를 읽고 있었다. 이나는 반가워하며 서진이 준 스페인 범선 얘기를 꺼냈다. 어느 날 신랑이 묻더라고 이거 뭐냐고 그래서 뭐라고 했어? 어렸을 때 선물 받은 건데 기억 안 난다고 했어. 부모님은 잘 계시지? 아버지는 중장으로 제대하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주무시다 돌아가셨어. 심근경색이라고 밝혔지만 실은 자살이었어. 어머니도 충격을 받으셨는지 그 후로 몇 년 못 사셨어. 서진은 의료기기를 납품하는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이나는 중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기간제 교사로 일하다 쉬고 있었다. 남편은 금융계에서 일한다고 했고 아이는 같이 앉기로 했다고 한다. 대낮 모텔에서 서진은 이나의 몸 곳곳에 든 멍 자국을 발견하였다. 남편이 그녀를 때리고 있었던 것이다. 기간제 교사 일을 계속 할 수 없었던 것도 남편에게 맞아 학교에 갈 수 없는 날이 늘어났기 때문이었다. 몸 곳곳에 멍은 서진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았다. 네가 지금 이 여자를 소유하고 있다고 믿을 수도 있겠지만 진짜인 자는 따로 있어. 나는 이 여자를 때릴 수도 있고 직장을 빼앗을 수도 있고 아예 파멸시킬 수도 있어. 왜냐하면 법적인 남편이 바로 나니까. 구타의 흔적을 볼 때마다 서진은 면식도 없는 이나의 남편에게 화를 냈다. 이런 미친 새끼 죽여버리겠어. 그럴 때마다 이나는 이런 식으로 말하곤 했다. 역시 널 안 만났어야 했는데 그럼 그냥 그렇게 살았을 텐데 마치 구타와 그로 인한 부끄러움의 책임이 서진에게 있는 것처럼 결혼이 아니라 자신을 만난 것을 후회하는 것처럼 들렸기 서진은 더 화가 났다. 남편과 이혼하고 자기와 새로 살림을 꾸리면 안 되겠느냐고 여러 번 제안했지만 인한은 이혼이 무슨 애들 장난이냐며 손사례를 쳤다. 이러다 죽겠구나 싶은 순간도 많았어.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내 머리를 거기에 쳐박으려고 한 적도 있었지. 남편이 발로 배를 쳐서 2미터는 날아간 적도 있고 아, 그럴 때면 차라리 그냥 빨리 끝났으면 죽겠다는 생각도 해. 답답한 마음에 서진은 이런저런 충고들을 했다. 진단서를 떼놓으라든가 경찰에 신고하라든가 상담을 받아보라든가 그럴 때마다 인한은 질색을 하고 손을 내져었다. 제발 그러지 마 널 만나는 순간이 내겐 유일한 숨구멍인데 왜 자꾸 넌 문제를 확대시키려고 하니 잠깐이지만 너랑 있으면 행복해 그냥 지금 이대로 있으면 안 될까 사랑하는 사람이 날마다 이렇게 막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어 인한은 그렇게 말하는 서진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면서 말했다. 할 수 있다고 믿는 것과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은 큰 차이가 있어. 대부분의 사람이 그래. 지금은 날 위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겠지만 말이야. 물론 그 마음이 진심이란 거 알아. 하지만 진심이라고 해서 그게 꼭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법은 없어. 그 순간 서진은 인하가 이런 순간을 이미 여러 차례 겪었으며 지금 이 장면 역시 인하가 겪어왔고 앞으로도 겪을 순간들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직감이 들었다. 불행한 결혼 생활을 계속해온 인하가 어떻게 자신한테만 마음을 열었겠는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그녀의 인생으로부터 도망친 여러 남자가 서진 이전에 존재했던 것이다. 서진에게는 인하가 회귀할 원점이었으나 인하에게 서진은 인생이라는 힘겨운 등산길에서 만나게 되는 대피소와 같은 것이 아닐까. 원점과 달리 대피소는 당장은 눈물 나게 고마울 줄 몰라도 언제든지 새로 만날 수 있다. 서진은 인하에게 유일무이한 존재가 되고 싶은 강렬한 욕망을 느꼈다. 하지만 어떻게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었다. 서진의 하루는 새벽이 집 근처 공원을 달리는 것으로 시작된다. 인공호수를 중심으로 조성된 공원은 식재된 주경수들이 아직 어려 그늘이 부족하다는 것만 빼면 운동하기에는 최적이었다. 호수를 한 바퀴 돌면 4킬로미터 정도였는데 서진은 빠른 속도로 두 바퀴를 돌곤 했다. 어느 날 그가 러닝코스를 경계하게 달리고 있을 때 사철나무 군락 사이에서 한 남자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바람에 피할 사이드 없이 부딪혀 그대로 나동그라지고 말았다. 남자가 쓰러진 서진에게 다가왔을 때 서진은 그가 손을 내밀며 미안하다고 사과할 줄 알았다. 그러나 남자는 기분 나쁜 미술을 지으며 서진을 내려다볼 뿐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 서진은 스스로 몸을 일으켰다. 남자는 서진이 두 발로 일어서는 것을 확인하고는 이렇게 말했다. 제가 잘못했다고 말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너무 예상받게 질문이어서 서진은 혹시 자기가 잘못을 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자기도 모르게 괜찮다고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말해버렸다. 그럼 됐네요. 등에 큼직한 아디다스 로그가 그려진 저지 트레이닝복을 입은 남자는 아무런 사과도 없이 돌아서서 서진이 달리던 방향과 반대로 달리기 시작했다. 남자가 사라진 후 서진은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자신이 당한 일을 곱씹어보았다. 그는 분명히 정상적인 주로를 따라 달리고 있었는데 아디다스는 전혀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주로에서는 잘 보이지도 않는 사철나무 군락 쪽에서 마치 미식축구 경기에서 공을 잡고 달리는 공격수를 태클하는 수비수처럼 돌진해온 것이다. 서진과 부딪히지 않았다면 관성에 의해 호수에 빠질 수도 있었다. 그러니 아무리 생각해도 달리는 서진을 노리다가 덮친 것이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었다. 혹시 소매치기인가 싶어 수지품을 살펴보았지만 들고 나온 것이 없었기에 잃을 것도 없었다. 제가 잘못했다고 말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라니 정신이 하나도 없는 피해자에게 가해자가 태연히 그런 질문을 던진다는 게 생각할수록 불쾌하고 찜찜했다. 균형을 잃고 나둥그라진 터라 몸도 삐걱거렸다. 목부터 허리까지가 다 뻐근하게 아파왔다. 그게 시작이었다. 가는 곳마다 그와 마주쳤다. 은행일을 보다가 소파에 앉아있는 모습을 발견하기도 했고 출근길 매일 들리는 커피 전문점에서는 따란히 앞뒤로 줄을 서기도 했다. 그럴 때는 물론 운동복이 아니라 멀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다. 그는 서진의 눈길을 굳이 피하려 하지 않았고 눈이 마주칠 때면 예의 그 기분 나쁜 미술을 지었다. 그때마다 서진이 머릿속에선 제가 잘못했다고 말해드린 상황입니까? 라는 그의 말이 환청처럼 들렸다. 그러다 문득 그가 바로 이 나이 남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 번은 달란주점에서 병원 관계자들을 접대하고 있는데 그 남자가 불속 문을 열고 들어왔다. 이 방이 아닌가? 그는 서진을 한 번 슬쩍 쳐다보더니 다시 방을 나갔다. 술기운도 좀 오른터라 서진은 벌떡 일어나 그를 따라 나갔다. 남자는 지상으로 통하는 계단을 올라가다 말고 뒤따로 오는 서진을 돌아보았다. 뭐요? 남자가 올라오는 서진을 가로막으며 물었다. 남자가 발로 차기라도 하면 그대로 아래로 굴러떨어질 것만 같다. 서진은 조금 겁이 났다. 그래서 남자와 가드 높이로 올라서려고 시도했지만 남자가 서진을 놀리기라도 하듯 앞을 가로막아 그를 밀지지 않고는 계단을 올라갈 수가 없었다. 뭐냐니까 남자가 재차 서진을 압박했다. 하는 수 없이 서진은 남자를 우러러보며 따질 수밖에 없었다. 왜 날 따라다니는 겁니까? 도대체 누굽니까? 마음에 빚이 있다고 해둡시다. 나한테 빚을 줬다구요? 아니 당신이 당신이 나한테 빚을 줬지. 엄청난 빚을 줬지.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하 남이 여자를 데리고 놀더니 이젠 머리도 안 돌아가나? 남자가 이를 갈듯이 내뱉었다. 서진이 머릿속에는 남자와 처음 마주쳤을 때 들은 말이 떠올랐고 그 말을 써먹고 싶어 미칠 지경이었다. 제가 잘못했다고 말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하지만 서진에게는 보통 이상의 자제력이 있었다. 사람 잘못 보신 것 같은데요? 내가 무슨 일 하는지 그년이 말을 안 했나 보지? 내가 하는 일은 사람을 잘못 보면 할 수가 없는 일이야. 그가 손가락 두 개로 자기 눈을 가리켰다. 손가락이 잘 벼린 칼처럼 딸이 서 있는 듯 느껴졌다. 사람을 아주 잘 봐야만 그럭저럭 해나갈 수가 있단 말이야. 돈을 빌려줄 때도 그렇고 빌린 돈을 안 갖고 도망다니는 채무자 새끼들을 찾아낼 때도 그렇고 남편이 일한다는 금융결 하는 데가 실은 사채업이었구나. 서진은 사채를 써본 적은 없지만 그 업계에서 일하는 이들이 악명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다. 서진은 남자의 하지만 옹골져 보이는 주먹을 보았다. 서진이 아래 계단에 있어 마침 남자의 주먹은 서진의 눈높이에 있었다. 문신이 손목에서부터 시작돼 팔뚝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서진은 다시 한 번 그 말만 반복한 뒤 뒷걸음질러 천천히 계단을 내려와 일행이 있는 방으로 돌아갔다. 남자는 서진을 따라오지 않았다. 술자리가 파하고 집으로 돌아가서도 서진은 쉽사리 잠을 이루지 못했다. 언제라도 그 남자가 자신의 인생을 파괴하기 위해 들이닥칠 것만 같았다. 남자에게 졌다는 마음의 빚에 고금리 사채처럼 날마다 이자가 불어나고 있을 것을 생각하니 모골이 소견했다. 마음의 빚은 마음으로 갚는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모든 것처럼 마음의 빚에도 값이 있어 돈으로 치를 수 있는 것인가 알 수 없었다. 그날부터 서진은 이나의 전화를 피했다. 바쁘다는 핑계를 대고 문자메시지에도 응답을 거의 하지 않았다. 아디다스가 첨단장비로 전화통화나 문자메시지도 도청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이미진 마음의 빚을 갚기는 어렵겠지만 더욱 키우는 일은 하고 싶지 않았다. 이날을 보고 싶은 마음을 남자에 대한 두려움이 압도했다. 반성하고 이날을 만나지 않는다면 아디다스도 그걸 알게 될 것이고 그럼 용서를 받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이날은 처음에는 서진의 두려움 변화에 당혹스러워 했지만 천천히 결별을 받아들이는 것 같았다. 체념을 하면서도 가끔 갑자기 연락을 끊어버린 서진에 대한 서운함도 굳이 감추지는 않았다. 서진은 그럴 때마다 죄책감을 느꼈다. 가끔 이날은 간밤에 겪었던 남편의 끔찍한 폭력을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도 보내곤 했다. 또 악몽 같은 방 하지만 이겨내겠지. 내 곁에 아무도 없다는 생각을 하면 슬퍼지지만 어쩌겠어. 이게 내가 선택한 삶인걸. 너한테 부담주지 않을게 답은 안 해도 돼. 그냥 지우지만 말아줘. 말할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살아갈 힘이 생겨. 길을 걸을 때마다 주위를 살비는 습관이 생겼다. 새벽마다 하던 조깅도 그만두었다. 어디선가 아디다스가 또 튀어나와 자기를 덥칠 것만 같아서 호흡이 너무 가빠졌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다행히 한동안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다. 이나와 더 이상 만나지 않는다는 것을 아디다스도 아는 것만 같았다. 이나로부터 드문드문 오던 연락도 어느 날 갑자기 뚝 끊겼다. 그렇게 한참이 지나자 걱정이 두기 시작했다. 남편에게 맞아 어디 병원에라도 실려간 것일까? 아니면 그보다 더 나쁜 일이 생긴 것일까? 초조한 마음이 입이 바삭바삭 타들어갔지만 먼저 연락을 하고 싶지는 않았다. 어쩌면 이나가 드디어 마음을 정리한 것인지도 모른다. 결국은 극복할 거야. 이나는 강한이니까. 이런 주문을 내며 서지른 밤마다 위스키나 브랜디가든 독주를 마시고 잠이 들었다. 이나로부터 난데없이 연락이 온 것은 새벽 3시쯤 이었다. 문자 메시지는 평소답지 않게 간결했다. 좀 와줄래? 이상한 예감이 들기는 했지만 서지는 언제나처럼 답을 하지 않고 기다렸다. 대신 위스키를 스트레이트로 두 잔을 더 마셨다. 휴대폰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데지 그대로 침묵 중이었다. 알코올이 자제력을 무너뜨렸을까?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통화 버튼을 눌렀다. 전화를 받은 이나는 문자메시지와 똑같은 말을 했다. 좀 와줄래? 넋이 나간 듯 목소리에 힘이 없었다. 무슨 일이야? 미안해. 물어볼 사람이 너밖에 없어. 나 좀 도와줘. 내 마지막 부탁이야. 다신 귀찮게 안 할게. 어딘데? 그녀가 주소를 말해주었다. 여기 너 살고 있는 데 아니야? 맞아. 집이야. 남편은? 괜찮아. 오기만 하면 돼. 빨리 좀 와줘. 내 마지막 부탁이야. 마지막 부탁이라는 말을 이나는 반복했다. 서진은 차를 물고 이나의 아파트로 달려갔다. 벨은 누르지도 않았는데 문이 열렸다. 이나는 한바탕 구두를 당한 듯 머리가 온통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은 퉁퉁 부어있었다. 정말 와줬구나. 집안은 난장판이었다. 거슬바닥에 피방울도 떨어져 있었다. 서진은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짐작할 수 있었다. 언론에서 자주 보던 바로 그 사건 속으로 자신이 걸어들어온 것이다.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여자가 참다못해 남편을 죽인 것이다. 그리고 내연남을 부른 것이다. 남편은 어딨어? 이나는 침실을 가리켰다. 침실 입구의 장식장에 서진이 선물한 범선이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었다. 그게 생각보다 작다는 것에 서진은 조금 놀랐다. 엄청나게 큰 아름다운 범선을 조립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주워가기 짝이 없는 애들 장난감 수준에 불과했다. 침실로 들어서자 따동그라진 골프채가 발에 걸렸다. 4번 아이온 이었다. 침실과 연결된 화장실 문턱에 남자가 얼굴을 아래로 앉아 쓰러져 있었다. 뒤통수는 골프채에 맞아 깨졌는지 피닭지가 져 있었다. 나 어떻게 해야 해? 이나가 울먹이며 물었다. 내 인생 이제 이렇게 끝나는 거야? 서진은 난감한 얼굴로 이나를 바라보며 반문했다. 이렇게 일은 다 저질러놓고 무슨 생각으로 나대 전화한 거야? 그 말을 듣자 이나는 몇 발짝 뒤로 주쭘주쭘 물러났는데 마치 서진이 남편을 죽인 현장을 방금 처음으로 목격한 사람 같은 태도였다. 서진은 이나를 따라가 팔을 잡았다. 어디가? 이나가 발끈하며 서진에게 물었다. 내가 지금 잘못했다고 말해야 되는 상황인 거야? 서진은 잡고 있던 이나의 팔을 놓았다. 너는 의료계 쪽에 있으니까 이사를 많이 알잖아. 그래서 그냥 물어보고 싶었던 거야. 좀 말해주면 안 돼? 그런 거도 못해줘? 서진은 어이가 없었다. 금융계에 있다던 남편이 실은 사채업자였던 것처럼 의료기기를 파는 자개도 의료계에 있다는 건가? 그리고 설령 진짜 의사라 한들 이런 상황에서 뭘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인가? 111에 신고해 그 방법밖에 없어. 남편에게 맞다가 정당망이로 남편을 죽였다고. 어쩔 수 없잖아. 정상 참작될 거야. 전에 내가 진단서 같은 것 좀 떼어놓으라고 했잖아. 그런 것도 제주라고 그러면 될 거야. 그래 좀 고맙다. 근데 너 보기보다 개선적이구나. 이나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중얼거렸다. 난 무서워. 정말 무섭다고. 설마 내가 저 시체를 어떻게 해줄 거라고 기대한 거야? 마술처럼 사라지게 해줄 거라고? 화내지 마. 그냥 너무 무서워서 그랬어. 이나가 울음을 터뜨리자 서진은 이나 곁으로 가서 그녀를 안아주었다. 그녀는 대성통곡 하면서 왜 남편을 공격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러자 서진도 그녀에게 너무 냉정하게 군 것이 후회가 되었다. 이나에 대한 애정이 마음속에 그대로 남아있었고 그녀가 당해온 고통도 모르지 않았다. 그리고 인생의 가장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될지도 모르는 이런 순간에 다른 사람도 아닌 바로 자신에게 연락을 한 것이 조금 자랑스럽기도 했다. 아마도 이 사건은 그녀의 인생이 유일무이한 회귀점이 될 것이고 거기 서진이 함께한 것이다. 서진은 덜덜 떨고 있는 이나에게 대단한 약속을 했다. 길화의 2,3년일 거야. 정당방위가 인정되면 더 짧아질 수도 있지. 나오면 우리 결혼하자. 내가 기다려줄게. 이나가 젖은 눈으로 서진을 올려다보았다. 진심이야? 그럼 지금까지의 인생은 잊어. 나쁜 꿈이었다고 생각해. 너 재판 받고 교도소에서 머리 좀 식히는 동안 내가 매주 면회 가고 결혼 준비도 하고 신접살림도 꾸미고 널 만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나가 고기를 떨구며 말했다. 그게 무슨 뜻이야? 둘 다 불행해지고 말았잖아. 난 교도소에 가고 넌 이런 일에 휘말리고 결국 날 책임지게 됐잖아. 그 순간 침실 쪽에서 콩하는 소리가 들렸다. 뭔가 육중한 물체가 문에 부딪히는 소리였다. 서진과 이나가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나가 공포에 사로잡혀 무릎을 두 팔로 감싸안고 머리를 파묻었다. 서진은 조심스럽게 침실 쪽으로 다가갔다. 천천히 문이 열리며 얼굴이 피범벅이 된 남자가 높은 포복을 하듯 침실 밖으로 기원하고 있었다. 이나가 딱히 비명을 질렀다. 남자는 문고리를 잡고 몸을 일으키다가 서진과 눈이 빠주쳤다. 서진은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살아난 것보다 그가 자기를 따라다니던 그 사치업자가 아니라는 것에 더욱 놀랐다.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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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나가 소파에서 엉덩이를 들썩이며 말했다. 남자는 겨우 두 발로 버티고 서서 서진이 누구인가 의아하는 눈빛으로 누려보았다. 서진이 주춤주춤 뒤로 물러서자 이나의 남편은 서진을 붙잡으려는 듯 앞으로 걸어 나오다가 무릎을 꺾으며 다시 쓰러졌다. 서진이 반사적으로 남편의 몸을 받아 안아 충격이 없도록 거실 바닥에 뛰었다. 남자는 다시 정신을 잃은 것 같았지만 호흡은 규칙적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누구야 이 사람? 내 남편이지 누구긴 누구야? 이나와 서진의 눈길이 마주쳤다. 이나의 눈빛은 차갑고 냉정했다. 마치 남편이 되살아난 것이 서진이 잘못이라는 듯이 그래?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이나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쓰러진 남편만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서진은 이나를 재촉했다. 얼른 일리구 불러. 넌 뭘 부르라고만 하는구나. 아까는 111 지금은 119 이나는 다시 무릎 사이에 고개를 파묻으며 울먹였다. 난 이제 어둑이야 되니? 내 말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고 저남자를 살려내고 다시 저남자 사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거니? 서진은 해줄 말이 없었다. 설령 해줄 말이 있다 해도 하고 싶지 않았다. 하긴 네가 어떻게 알겠니? 가끔은 몰라도 살아야 되는 게 인생인데 어차피 이건 인생도 아니잖아. 넌 빠져러 가면 그만이니까. 이나는 휴대폰을 들고 모든 것을 체념한 듯 천천히 119를 눌렀다. 차분한 목소리로 상황을 꾸며 댔다. 술에 취한 남편이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머리를 다쳤다. 잠깐 정신을 차리고 일어났다가 다시 쓰러졌다고 말했다. 네, 호흡은 안정적인 것 같아요. 네, 숨 쉬어요. 의식은 없고요. 전화를 끊고 인하는 서진에게 말했다. 이제 그만 가도 돼. 네가 있으면 이상하잖아. 현관에서 신발을 짓던 서진은 뭔가 생각난 듯 인하에게로 몸을 돌렸다. 참, 아까 네가 내가 지금 잘못했다고 말해야 되는 상황인 거야? 라고 말했잖아. 내가? 응. 분명히 그렇게 말했거든. 그 말 어디서 들었어? 지금 그게 중요해? 그리고 기억도 안 나. 그 말이 그렇게 이상한 말도 아니잖아. 그게 왜 이상한 말이 아니야? 그게 제발 그만해. 얼른 가주기나 해. 아니, 요즘 나한테 좀 이상한 일이 그만 가라니까. 벌써 엠블루스 소리 들리는 것 같아. 서진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다. 차 안에 앉아 생각했다. 정말 이상한 일이다. 호숫가에서 나를 덮치고 마음의 빛 운운하던 그 남자는 누구였을까? 서진은 본격적으로 그 남자를 찾아봐야겠다고 생각했다. 차를 몰고 집으로 오면서 줄줄이 다가왔다 뒤로 사라지는 가루동 불빛들의 흐름을 보았다. 가루동들은 그가 맡으면 살 수도 있었을 인생처럼 보였다. 교도소에서 출소한 인하와 결혼해 살아가는 인생이 지나갔고 사체 유기의 가담이 인하의 공범이 되어 길에서 경찰만 마주쳐도 벌벌 떠는 인생도 지나갔고 겨우 의식을 회복한 남편을 인하를 대신해 죽인 뒤 살인범이 되어 살아가는 인생도 지나갔다. 불륜 주부, 내연남과 공모, 남편 사례 후 실종신고 같은 신문기사의 제목도 떠올랐다. 어쨌든 그 모든 것이 지나갔다고 생각하자 비로소 남겨진 인하의 삶이 떠올랐다. 인하의 손에 죽을 뻔했던 남편이 인하를 가만둘까? 침실에서 기어나온 그가 아내가 집으로 불러들인 내연남과 정면으로 빠딱 들이기까지 하지 않았던가. 어쩌면 인하는 그 남자의 손에 죽을 것이다. 서진은 그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다. 그러나 이제 와서 인하에게로 돌아갈 수는 없었다. 인하가 아파트 발코니에서 투신한 것은 그로부터 열흘쯤의 일이었다. 남편이 퇴원하고 이틀 뒤였다. 경찰이 공식적인 발표는 투신이었지만 서진은 그것을 믿지 않았다. 평소 우울증을 알던 부인은 남편이 퇴원해 집으로 돌아온 뒤 말다듬이 잦아졌으며 인하도 남편의 간병 문제로 말다듬이 시작되자 부인이 확김에 발코니로 나가 몸을 던진 겁니다. 경찰은 이렇게 말했다. 상습적으로 인하를 굳어왔던 남편이 이제는 완전 범죄로 인하를 살해하기까지 했다는 생각에 서진은 치밀어 오르는 분노에 사로잡혔다. 그렇긴 해도 한가 내연남인 그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그때 그 놈의 숨통을 끌어놓았더라면 인하는 아직 살아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살인이 아닌가 그건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 어쨌든 그때 망설였기 때문에 결국은 인하가 죽고 말았고 서진은 인생의 원점을 영원히 잃어버렸다. 복수를 꿈꾼 순간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런다고 해서 인하가 살아 돌아오는 것은 아니었다. 다만 교활한 가해자가 그 어떤 법적 처벌도 받지 않고 평온하게 살아간다는 것만은 참기 어려웠다. 서진은 어떻게든 그 남편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싶었다. 그는 인하의 아파트 근처에 잠복하고 남편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우선 자주 가는 곳과 시간을 알아내면 취약점이 드러날 것이다. 어쩌면 범법을 저지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한다든가 그러면 경찰의 신고에 괴롭혀줄 생각이었다. 그러나 놈은 아직 회복 중이라 그런지 무리한 일은 하나도 하지 않았다. 아침에 일어나면 공원에 나와 가벼운 산책을 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8시 반에 신도시 투자증권회사로 출근했다. 저녁에는 편의점에 들러 뭔가를 사들고 아파트로 들어가 다음 날까지 나오지 않았다. 집의 불은 밤늦도록 켜져 있거나 했다. 그의 움직임이 매우 단순한 패턴이라는 것을 알게 된 서재는 새벽의 산책기를 노리기로 했다. 갑자기 불쑥 나타나 그가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도 없이 물을 생각이었다. 도대체 왜 이 날을 죽였느냐고. 그러나 막상 산책에 나선 그를 뒤따라 가다 보니 그런 질문을 던져 그에게 불안과 죄책감을 심어준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고 또 한편으로는 그가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서진을 위협하거나 공격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도 생겼다. 마음의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남편의 뒤를 따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메타세커 이와 뒤에서 뭔가가 후다닥 튀어나와 남편을 덮쳤다. 야 이 살인자 개새끼야! 서진은 그 남자를 금방 알아볼 수 있었다. 사철나무 군락에서 자신을 덮쳤던 그 사체업자였다. 그는 남편을 깔아뭉개는 그 위에 올랐다. 주먹으로 남편의 얼굴을 무지막지하게 가격했다.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는 사체업자에게 남편은 무방비로 이대로 두었다가는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얻어 터지고 있었다. 순식간에 얼굴은 피투성이가 되었다. 놀라운 것은 남편을 때리는 사체업자가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는 것이고 더 놀라운 것은 그가 이나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나야 이나야 내가 잘못했다 이나야 사람들이 몰려들었지만 사체업자의 기세에 눌려 아무도 달려들지 못했다. 마침 지나가던 공원 관리인이 그를 남편에게서 떼어놓았다. 그는 관리인에게 어깨죽기를 제압당한 채 누워있는 남편을 향하여 저놈이 살인범이다. 저 새끼가 사람을 죽였다. 소리를 질러댔다. 주춤주춤 현장에서 벗어난 서진은 회사에 출근해 정신없이 업무를 처리하고 혼자 점심을 먹었다. 오후에는 병원들을 돌기로 되어 있었다. 그 중에는 신도시의 유일한 대학병원도 있었다. 응급실을 지나는데 문득 이나의 남편이 어쩌면 여기로 실려왔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골프채에 맞아 뒤통수가 깨졌던 데다 사체 업체에게도 얼굴을 심하게 얻어 터졌기 때문에 뇌에 심각한 손상을 입을 수 있었다. 그는 응급실로 들어가 오전에 뇌를 다쳐 들어온 사람이 있는지 물었다. 안면이 있는 간호사의 도움으로 그는 이나의 남편이 누워있는 병상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그는 자고 있는지 의식이 없는지 눈을 감고 있었고 아마도 어머니로 보이는 늙은 여자에게 감병을 받고 있었다. 서진은 회사 동료라고 거짓말을 했다. 좀 어떤가요? 뇌압이 너무 높아서 일단 뇌압을 다친 후에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데 뇌압이 안 떨어질 수도 있다고 반신불수가 되거나 평생 이렇게 누워있을 수도 있다고 어머니가 눈물을 지었다. 아휴 어쩌자고 집안에 이런 흉사만 있는지 가해자는 잡았습니까? 왜 때린 거라던가요? 늙은 여자의 눈길이 분노로 이글거렸다. 아마도 그 분노의 수실점은 가해자가 아니라 죽은 며느리를 가리키고 있겠지만 알지도 못하는 서진에게 드러내고 싶지는 않았을 것이다. 아니 묻지마 폭행이라는데 세상에 묻지마가 어디 있어요? 그런 놈은 광화문 내거리에서 사형을 시켜야죠. 그러다가 문득 한숨을 쉬며 말했다. 아 다 지팔자수관이지요.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휴대폰이 울리자 어머니는 전화를 받으며 자리를 떴다. 서진은 남자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그날 밤 이라는 선택을 했을 것이다. 고민 끝에 사채업자 대신에 서진을 불렀던 것이다. 만약 사채업자에게 바뀌었더라면 그녀는 아직도 살아있을 것이고 이 남자는 그때 생을 마감했을 것이다. 아마도 사채업자는 흔적도 없이 사채를 처리했을 것이고 지금쯤 이라는 그와 살아가고 있었을 것이다. 서진은 생각해 보았다. 이나가 죽고 없는 것과 사채업자와 살고 있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이 자신에게 더 고통스러울까. 살아서 사채업자의 여자가 되어 있는 것이 어쩌면 더 힘들 것 같았다. 이나의 죽음을 두고 이런 상상이나 하고 있는 자신이 혐오스러웠지만 도저히 멈출 수가 없었다. 이나는 죽었고 그 남편도 곧 죽거나 그의 버금가는 상태가 될 것이고 사채업자는 교도소에 가게 될 것인데 자신만 아무 일 없이 무사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게 문득 기가 막히게 좋았다. 행복감이 속고쳤다. 엄청난 유혹을 이겨내고 위기로부터 자신의 안전을 지켜냈다는 것에 자부심 마저 들었다. 인생의 원점 따위가 무슨 소용이야 그런 정신적 사치가 아니라 살아있다는 거 그게 진짜 중요한 거야. 그는 이제야 비로소 어른이 되었다는 느낌이 들었고 어릴 적 위인전이나 읽으며 헛된 꿈을 꾸던 감상적 어린아이와 결별했다는 생각이 들어 뿌듯하기도 했다. 서진은 병상의 남자를 내려다보았다. 오른손이 시트 밖으로 삐져나와 있었다. 서진은 그 손을 잡았다. 따뜻하고 축축했다. 남자가 가늘게 눈을 뜨는 것 같기도 했지만 얼굴이 워낙 부어있어 확실치 않았고 눈을 떴다 해도 사람을 제대로 알아볼 것 같지는 않았다. 서진은 그의 손을 꼭 잡은 채 그의 귀에 입을 대고 속삭였다. 여자나 뵈인 개새끼 넌 곧 죽을 거다. 똥오줌도 못 가리고 평생 이렇게 누워 있거나 그런데 봐라 난 이렇게 살아남았고 그게 너무 좋다. 좋아 죽겠단 말이야. 복도에서 통화를 마치고 응급실로 돌아오던 그의 어머니가 아들의 손을 잡고 있던 서진을 보며 와줘서 고맙다고 인사를 했다. 서진은 못내 작별을 아쉬워하는 연인처럼 천천히 남자의 손을 놓고 일어섰다. 그리고 그의 모친을 위로했다. 곧 털고 일어날 겁니다. 힘내세요. 응급실을 나온 그는 의료기기 샘플이 들어있는 가방을 들고 소동약 냄새가 진흙하게 깔린 병실의 복도를 지나 구매 담당자의 사무실을 향해 힘차게 걸어가기 시작했다. 이 순간 이 인생이 새로운 원점이라고 생각하면서 소설은 여기에서 끝이 납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